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날아드는 내 빛으로 왕드는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캠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지 못했던 해외 전도 캠프를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전도 캠프가 잘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3년 만에 전도 캠프가 멀티 캠프로 진행이 되는데 한 곳은 청년 성교위원회 중심으로 교육자 포함해서 55명의 청년들이 237을 위하여 귀치를 들라는 주제로 필리핀 팔라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나머지 한 곳은 성교위원회 중심으로 교육자 포함해서 33명의 캠프 팀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주제로 필리핀 민도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단임 목사님께서는 필리핀 팔라한으로 가셔서 현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해주시고 현장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스케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필리핀 멀티 전도 캠프를 위해서 다 함께 준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가 필리핀 나라의 큰 틀에서는 성교를 하러 가지만 그 속에는 전도 캠프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캠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이러한 전도 캠프가 우리 캠프 팀을 통해서 현장에 응답되고 또 성취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전도 캠프는 현장에 그리스오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리스오의 빛을 비추는가 하면 창조의 빛을 비추고 또 영광의 빛을 비추고 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빛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 빛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속에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혼동과 공허와 흑암에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창조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동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있는 현장에 이 창조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나가는 캠프팀이 이 창조의 빛을 붙잡기를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혼동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질서를 말하죠 그 혼동 속에 창조의 빛이 임하면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 속에 창조의 빛이 임하면 현장에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흑암 속에 창조의 빛이 임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빛이 먼저 캠프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이란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출 때 3절 말씀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영광의 빛을 비출 때 그 시간에 작정된 영혼이 현장으로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 캠프와 노방 전도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전도인 것입니다 노방 전도는 그냥 현장에서 아무나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제를 나눠주는 것이라면 전도 캠프는 오늘 현장에서 우리가 영광의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을 붙여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작정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에게 생명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마귀의 종으로 됐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 캠프 속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멀티 캠프 속에서 캠프 팀을 통해 현장의 창조의 빛이 또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또 캠프 팀이 먼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캠프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 캠프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전도 캠프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항상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캠프의 주인이 그리스도의 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또 응답이 있다고 해서 들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 캠프의 주인이 그리스도의 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듯이 전도 캠프의 주인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십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이면서 조연이고 그리스도가 주연이고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전도 캠프의 주인과 주인공이 오직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캠프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 캠프는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그 지역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과 전도 캠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시간표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전도 캠프는 그 지역의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전도의 시스템을 발견하는 것이 전도 캠프인 것입니다 이 전도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를 말씀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와 또 현장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명자를 찾아서 달합방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전도 캠프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 캠프의 그림이 없으면 전도 캠프도 전도자의 삶처럼 영접으로 끝나는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언제든지 전도 캠프를 통해서 그 지역의 전도의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통해서 현장에 들어가냐가 전도 캠프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팀이 누디아를 통해서 빌리뽀 지역에 들어가서 빌리뽀 교회를 세웠고 또 바울팀이 야손을 통해서 대살로니카의 지역에 들어가서 대살로니카 교회를 세웠고 또 바울팀이 브리스와 길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제가 팀장으로 맡고 있는 필리핀 민도르 캠프팀은 그 지역에 우리 안경혜 선교사님과 알레스 전도사님을 통해서 민도르 지역과 망양 지역으로 캠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명자를 찾는 것은 안경혜 선교사님과 알레스 전도사님과 그 지역의 사역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전도 시스템이, 말씀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전도 캠프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전도 시스템을 찾고 세우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 캠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전도는 골목 싸움이라면 전도 캠프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는 것이죠 캠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단의 말씀이 영적인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 캠프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재창조의 인생으로 또 우리 캠프 팀은 걸작품의 인생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라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출발하기 전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캠프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단의 말씀이 전도를 하는 것이고 강단의 말씀이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중요한 반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좋다 그러면 축제 형식으로 또 집회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될 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숨겨두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제자를 먼저 찾으라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바울이 누수드라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도를 맞는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은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평생을 함께할 제자 뒤모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 캠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때까지 지속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에는 더 큰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필리핀 전도 캠프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 캠프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필리핀 그 지역 현장 속에 그리스의 빛이 비춰지고 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어서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고 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전도 캠프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전도 캠프 속에서 우리 캠프팀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지요 우리 캠프팀이 항상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캠프팀은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봉 9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부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캠프팀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캠프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강한 자가 결박받고 작정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전도할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멀티 캠프 속에서 가는 캠프팀들이 이러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전도 캠프를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례님들도 각자의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한 캠프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무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필리핀 전도 캠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캠프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또 현장에 그리스도만이 주인되어 주시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계획이 발견되는 전도 캠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동일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무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